야 인마 이 새끼야 야 야 응 응 응 나이가 세살 세살 세살이 반영으로 돌아도 되겠나 안카나 귀 나가갖고 아 저기 영성이 오셨다든가 얘가 백지 아들이다 하지마 아 성격이 좋네 성격이 좋네요 사교성이 너무 좋네요 손을 이렇게 손을 핥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저놈도 좋다 이리와 옳지 아이고 묵직하네 아이고 묵직하네 아이고 아이고 이리와 니 뭐 잡았노 아 개구리네 아이고 아이고 개구리 잡았어 영양키가 야 아니 개구리 잡았네 서alk 아 되는 자 아 아 어 아 오 아이고 잡았어 아이고 잡았어 맞아 아이고 손에 뭐 다 핥아놨네 아 또 강아지도 좋겠다 아